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병원 저에 가는 총파 소식을 매일 평일에 유튜브나 카톡방으로 떠서 알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 23일 일요일 대구시 만촌동 인터불그 호텔에서 대구경부 소아계학회 상북부 총파 강의를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유튜브 김일봉으로 들어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상북부 총파 장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송정은 교수님 또 상북부 총파 포준영상찰련법 이유림 교수 두 번의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시청을 권합니다. 유튜브에 지금 2023년 6월 24일 현재 구독자 8,200명 동영상 7,000개 조회수가 151만 4,76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상으로 알초사 증례, 항교행생님, 항조상생님, 장준상생님의 증례가 있고 또 영남임상촌파 연구회 지난주 수요일 2023년 6월 19일 박선호생 강의와 항세진, 이성현, 이수연 선생님의 증례 토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청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6월 26일 오후 7시 반부터 대구시 서성구 로안제나 호텔에서 영남임상촌파 연구회 강의를 제가 녹화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작한 총파 교육용 USB 3종류가 있습니다. USB 1번은 총파 스캠프, 2번은 장기별 질환에 쓸 USB, 3번째는 총파 증리즘입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0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onic